안녕하세요. 꽃선비 열애사에서 강산 역을 맡은 려훈입니다. 강산이는요, 묵과 시험을 준비하면서 홀로서기가 익숙한 조선판 차도남 같은 그런 친구입니다. 이화원의 매력은 함께인 것 같아요.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친구들끼리 모여서 만들어내는 그 시너지,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강산이는요, 겉으로는 되게 무뚝뚝하고 냉랭하지만 마음은 따뜻한, 다정한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. 일단 제가 사극이 처음이라서 선배님들 작품들을 많이 두루두루 찾아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말 자체가 생소한 말들이라서 이제 그 이화원의 그 4명의 친구들과 함께 따로 모여서 리딩도 많이 하고 이제 또 강산이는 무술과 말타기도 준비를 해야 돼서 그냥 열심히, 그냥 준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다들 또래여서 생각하는 지점이나 고민하는 지점들이 전부 비슷해서 일단 대화가 정말 잘 통했고요. 그리고 서로 성격도 잘 맞아서 재밌게 촬영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. 다들 춥고 힘든데도 힘든 내색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화이팅하자 이렇게 서로 복도다주는 그런 것들. 일단 기억에 남는 거는 첫 촬영 때고요. 첫 촬영이 이제 무술이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한 번도 이렇게 무술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는데 재미있었던 거는 가장 최근? 이제 점차 계속 무술 씬을 찍으면서 실력이 많이 늘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좀 할 수 있는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잘 나와서 최근이 가장 재미있었습니다.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기 힘들 적은 없었는데 이제 굉장히 긴 호흡으로 이 드라마를 찍다 보니까 강산이라는 캐릭터에 많이 몰입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좀 강산이라면 좀 눈물을 흘리지 않고 묵묵히 참아 냈어야 했는데 너무 몰입한 나머지 이제 울컥해서 대사가 잘 안 나왔던 그런 씬이 있습니다. 이제 몰입해가지고 이제 다른 그런 적은 있는데 일단 네 명의 청춘들 네 명의 청춘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설렘 그다음에 미스테리 그다음에 활기찬 상큼 발칙한 그런 점이 관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숨겨진 이설을 찾는 것 그리고 이제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의 연기 너무 대단하신 연기 그 부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한 여름부터 한 겨울부터 아 겨울까지 정말 열심히 즐겁게 촬영을 잘 했으니까 아마 정말 재밌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 편안하게 맛있는 거 드시면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